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성경 전체를 우리말로 읽게 된 건 불과 몇 십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우리나라 성경 번역사를 정리했습니다. 1977년 부활절 발행된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65년 성서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신교회와 성경 공동번역을 추진했습니다. 1969년 번역에 들어간 지 8년 만에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공동번역 성서가 발행됐습니다. 공동번역 성서 본문은 쉬운 우리말로 번역돼 신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의 발행은 신자들이 성경에 더 가까워지게 된 계기였지만 개신교회 용어가 쓰인 것에 대해서는 일부 가톨릭 성서학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1988년 주교회에는 또 한 번 성경 번역에 박차를 가합니다. 성서위원회 총무였던 고 임승필 신부를 빌두로 번역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990년부터 60여 차례 히브리말 그리스말 본문대조독회와 신구약 우리말독회가 이뤄졌습니다. 임신부는 번역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본문을 좋은 우리말로 옮기려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성서의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말하고 아람말하고 그리스말, 이 세 언어하고 우리말이 아주 다르다는 그런 데에서 결국은 그 성서 언어의 어려움보다는 우리말의 어려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점들이 우리한테는 항상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2002년까지 구약성경 세번역 18권과 신약성경 10권이 출간됐습니다. 임승필 신부가 일생을 바쳐 번역한 성서세번역은 보금화의 중요한 지렛대가 됐다고 평가받습니다. 2003년 주교회에는 낙권 출간된 성경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세번역 성서합본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어를 통일하고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새 성경은 중요한 용어 변화도 있었습니다. 성서는 성경으로, 출애굽기는 탈출기로, 야회는 주님이라고 바뀌는 등 교회일치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물론 주님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히브리 전통, 전통상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그런 전통에 따라서 성경도, 외국 성경도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곳들이 많았고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 야외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주교회의는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신자들의 의견이 새 성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한국천주교회 최초로 우리말로 완벽히 번역된 공용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아마 새 성경은 대림 제1주일인 2005년 11월 27일부터 아마 모든 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후 우리말로 번역된 새 성경은 다양한 반영으로 발행돼 신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